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제가 새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열어서 강의 시리즈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채널 제목을 Information and Intelligence라고 정했습니다. AI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포함해서 정보와 지능이라고 하는 주제를 굉장히 좀 폭넓게 바라보는 그런 강의 자료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구요. 아마도 제가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거나 이런 코딩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많이 있으니까 조금 크게 숲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거대 담론을 정보와 지능이라는 시각에서 학문을 좀 넘나드는 방향의 강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강이라서 일단 첫 번째로 지구나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적인 상황에 굉장히 큰 차원의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정보라고 하면 흔히 Inform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좀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나중에 영문 버전, 영어 버전도 좀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료는 전부 영문으로 작성했구요. 다만 설명은 우리말로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Information, 정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데이터의 상위 개념으로 많이 보죠. 데이터의 분석 또는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을 이야기할 때 인문학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도 어떻게 보면 그 진화의 마지막에 탄생을 한 건데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정보라는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축적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자연 환경과의 어떤 상호작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바깥이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여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들, 특히 다른 생물들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을 하나만 짚자고 하면 이런 정보를 그냥 내가 살아있을 때 끝낸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정보과학을 인류라든지 또는 생물학 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면 빅뱅 같은 우리 우주의 탄생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빅뱅과 함께 우리 우주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빅뱅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무려 138학년 전에 아주 작은 물질과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고밀도의 에너지와 함께 거대한 폭발로 우리 우주가 탄생되었다는 이론이잖아요. 이때 아마도 공간과 시간이 0이었을 때, 그때의 폭발로 굉장히 빠르게 바깥으로 멀리 퍼져나가서 우리의 은혜가 형성되었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이미 정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이 탄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정보의 탄생을 아예 입자 자체도 정보로 보자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입자가 무엇이냐? 입자를 아주 작은 정보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보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물리학에서의 다섯 개의 힘 얘기를 하잖아요. 다양한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힘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탄생한 복잡한 정보의 덩어리인 어떤 원자들 그리고 이것들이 뭉쳐 가지고 어떤 분자가 되고 이 분자들이 또 모여 가지고 생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생하면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작은 정보의 덩어리다 라고 입자를 다시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원소들 그리고 물질이 탄생을 하고 분자가 나오고 보다 복잡한 융합체 그리고 단백질, 생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빅히스토리에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들이 전부 다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정보를 어떻게 합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퍼뜨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 정보과학이나 이런 거 역사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몇 분이 계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앨런 튜링이고요. 앨런 튜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정보를 무한히 가지고 있는 정보 기기가 있다면 수학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컴퓨터 과학의 시초를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혹시 튜키 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튜키는 앨런 튜링이나 클러드 샤넨하고도 관계가 되는 인물이고 클러드 샤넨의 어떤 동료이기도 했는데 튜키가 Binary Digit이라고 메모를 썼죠. 그래서 마치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에 물질에는 원자가 있다면 디지털 세계의 최소 단위로서 0과 1이라고 하는 Binary Digit이라고 하는 메모를 하게 되고 이것을 클러드 샤넨이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이라고 아주 유명한 논문이 1948년에 나오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이 글을 Binary Digit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를 했죠. 그렇게 하면서 정보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최초의 단위를 이야기하게 되고 이걸로 미래의 Artificial Machinery,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의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을 쓰고 사상을 전파시킵니다. 이 세 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보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정보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Binary Digit은 무엇이냐? Binary Digit은 너무 잘 아시지만 Flip Love 이라고 하는 책에 또는 0과 1이라고 하는 이진 기법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도 추상적인 기초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더 이상 잘게 쪼개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미니몸하고 작은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자보다 훨씬 더 작게 생각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Binary Digit으로 생각해보자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It from Binary Digit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를 썼던 입자물리학자죠. John Archport Wheeler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였구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것들을 정립하고 확대하는데 정말 커다란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원자 폭탄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게 브레이트 휠어 프로세스라는 현상을 발견하신 분인데요. 브레이트 휠어 프로세스는 그림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포톤, 광자가 서로 두 개가 만나면 이것이 전자와 양성자로 구분되어 두 개가 튀어나갈 수 있다. 두 개가 합쳐진 다음에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구요. 그 과정 속에서 반대로 양성자라든지 일렉트론이라든지 광자들이 이런 레이저 필드에서 간섭하는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도 발표를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F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개념들을 개념화하고 용어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죠. 블랙홀이라든지, 웜홀, 퀀텀펌, 양자 거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알리고 이러셨던 분입니다. 이 물리학자가 1989년에 굉장히 유명한 에세이를 하나 쓰게 되는데 저는 여기 가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It from bit라고 해서 Everything is particular. 모든 것이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시각에서 물리학이 모든 것들을 필드로 보는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분은 과감하게 모든 것이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보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패러독스라든지 혹은 원리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관찰자 패러독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하고도 관계가 되죠. 양자역학에서 observer, 즉 관찰자는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떤 질문을 던지다든지 또는 뭔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에 만약에 각각의 단위, 비트별로 그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것들은 맨 마지막에 이 비트라고 하는 녀석의 답변이 yes or no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렇게 된다면 information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 every it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particle, 물질이 됐던 입자가 됐던 아니면 field가 됐던 간에 우리가 관찰자들이 찾아낸 어떤 질문에 대한 답, yes or no에서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변에 가까운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 우주라고 하는 개념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전체가 컴퓨터라고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유니버설한 정보처리하는 기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정보과학이 모든 것에 핵심에 있다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주장이 꼭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라든지 물리학하고도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게요.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걸 측정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현재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록되고 정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측정된 것이 아니면 그것이 실제 안다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어떤 이야기죠. 이게 양자역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더블슬릿 실험하고도 묘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아마 더블슬릿 실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거에요. 이제 빛을 구멍이 두 개 뚫린 곳으로 통과를 시키게 되면 파티클의 특성과 그 다음에 파동으로서의 특징을 다 보여주는 것을 디텍션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포톤이 하나가 동시에 파동이면서도 입자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의 결정은 어떻게 그것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더블슬릿 실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하기 전에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치폴트 힐러가 이야기하는 철학과 더블슬릿 실험이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맥이 닿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한 학문으로 디지털피릭스, 디지털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치폴트 힐러 이전에 콘나드 주세 같은 사람이 독일 사람이죠. 제가 독일어로 발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레클랜더 라움, 캐큘레이팅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극단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건 사실 오류가 좀 많이 있었던 주장이었죠. 모든 것들이 셀룰라 오토마톤이다. 모든 것들이 자동화된 기계, 오토마타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조합으로 보는 시각을 이야기했었던 분이 계셨고 그 뒤에 저는 아치폴트 힐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맥스테그마크 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수학적 물리학 또는 계삼 우주라고 하는 가설을 제시를 했었고 지금 Theory of Everything 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것 전부 다 엮은 Ultimate Angle Theory이냐 하는 그런 논문에서도 이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Our Mathematical Universe 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도 있다는 것 정도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내용들은 광자라든지 또는 전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입자들이 과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비트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상태, Content State를 전송하며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우주가 정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이론적 베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보과학을 우리 전체를 설명하는 또는 Information을 우리 전체를 설명하는 우리의 모든 학문을 설명하는 기본으로 접근하는 어떤 생각들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컴퓨터 과학적으로 넘어와도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관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철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ETH, 스위스 공과대학의 위르겐 슈미드 후버 교수님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과학을 했고 물리학도 했고 여러가지 공부를 하신 분이지만 우주를 거대한 컴퓨터라는 시각으로 에세이를 많이 썼죠. 1997년에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생명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에 대한 어떤 그런 에세이를 쓴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에는 모든 것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을 썼죠. 그리고 유니버사 튜링 머신이다. 우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사한 시각이 시각으로 접근했었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이자 또 천재 컴퓨터 과학자가 있죠. 스테판 울프람이라고 해서 울프람 알파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도 2002년에 A New Kind of Science라고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있는 책이긴 한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과학의 입장에서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시각을 갖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시각을 견제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약간 거대 단도를 좀 끄집어 왔어요.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지능이라든지 또는 기억이라든지 혹은 최근 블록체인 같은 것들에서 들어가는 컨센서스 동의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약간 좀 커다란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지능과 그 다음에 정보 같은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난다면은 좀 사회학적 관점이라든지 철학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정보와 지능으로써 좀 생각을 확대할 수 있는 영역들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서 강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길지 않게 좀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길기는 하지만 모두가 한번 같이 읽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러그래프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근에 발명된 녀석입니다. 이게 하고 있는 역할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전달할 것인가 그런 것에 맞춰졌던 기계죠.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정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합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정보라는 것은 우리의 우주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과학 또는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장 공간도 크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전파의 속도도 굉장히 높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런 인포메이션에 대한 정보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컴퓨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자를 발명하고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을 만들고 했었던 것들 전체가 사실은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전파하고 해석하고 하려고 했었던 활동의 일환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정말 극심하게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 정보와 지능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빅히스토리적인 관점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대로 이런 정보와 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앞으로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